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이해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9대 태종무여랑 7년 서기 660년 기사입니다. 추 7월 9일에 유신 등 진군 어황산 지원하니 백제장군 계백이 옹병 이지하여 가을추 7칠 달을 9구 날일 7월 9일에 곧집류 이들신 무리등 나갈진 군사군 어조사어 누를황 매산 갈지 언덕원 여기서는 벌판원 유신 등이 항산벌판으로 진군하였다. 일백백 건널제 장수장 군사군 섬돌계 맞백 백제장군 계백이 길옹 병사병 말리얼이 이를지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 추 7월 9일에 유신 등 진군 어황산 지원하니 유신 등이 황산벌판으로 진군하였다. 백제장군 계백이 백제장군 계백이 옹병 이지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 선거험하여 설삼령이대하니라 유신 등 붕군 위삼도하여 사전분리하니 사졸역갈하니라. 먼저 선 근거거 여기서는 차지할 거 험할 험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벽풀설 석삼 갱령할령 여기서는 진영영 서이 기다릴대 세 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곧집류 믿을신 무리 등 유신 등은 나눌분 군사군 할위 석삼 길도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넉사 싸움전 안일불 이로울리 네번 싸워서나 분리하여 선비사 여기서는 군사사 다할졸 여기서는 군사졸 힘력 다할갈 군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선거험하여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설삼령이대하니라 세 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 봉군 위 삼도하여 유신 등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사전 분리하니 네번 싸웠으나 분리하여 사절 역갈하니라 군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군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이는 군사들은 힘이 다하였다. 아멘